어 근데 이 스티커는 아니 이거 있는데 이것도 어? 근데 이 스티커는 아니 이거 있는데 이것도 어? 아니 하하가 이거 주고 갔거든 거울아 거울아 우리가 오늘의 견짝이니 견짝이니? 견짝이니? 아유 진짜 이거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야? 다 올렸어 야 너 뭐 참해? 뭐야 도둑재 이게 뭐야? 죽은 사람의 이름표에 묻지면 겨루기 나타낸다 나 소리쳐서 안 됐지? 응? 이거 뭔데? 응? 하나씩 붙여 아 형님 잡아야 이 말에 마치 강 씨 붙이듯이? 이 말에 딱 붙이듯이? 어쩐지 그래서 두 개가 피는구나 그럼 너하고 나 둘 중에 하나가 못생겨서 물이구나 그래 일단 가자 겨려 일단 가 아 잠깐만 소름이 너무 뛰쳐서 지금까지 귀신이랑 형 떼어놓고 있어야 되나? 아 이거를 보면 애매한데 딱 가서 이제 야 이걸 어디다가 붙여야 돼 이걸? 이게 뛰는 순간 걸릴 것 같은데 야 얘네들이 귀신이 없구나 야 얘네들이 귀신이 없구나 야 수지야 수지야 어이 캬 뭐야 너 왜 그래 목말라져요 뭐? 목말라져요 지효는 어딨어? 네? 지효 지효 언니 제가 내려갈까요? 그래 올라갈까 우리가? 우리가 올라갈게 올라갈게 네 한번 해야 돼요 한번 해야지 옛날 강 씨 영화 생각하면은 어디다 붙여? 등에 등 아 제발 한 번에 하자 제발 한 번에 끝내자 그러면 끝으로 고후에 어 올라갑니다 수지 어디 갔냐? 수지 어디 갔냐? 지효는 어딨어? 뭐해 누나 거기서 어 잠깐만 아까 여기 누나 둘이 짜 아니야? 오빠 물 마실래요? 그래 여기 뭐 내가 먹던 거라서 아니야 아니야 왜 자꾸 나한테 물을 매길라 그래 아니 오빠가 마셔 아니 오빠가 마셔 한 번 헹궈서 줘 어휴 씨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? 우융 오오오오오 으어왁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옹 소리 Whether 안 묻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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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자체를 알려주시겠습니다. 야 널 붙여. 널 붙여. 야 널 붙여. 널 붙여. 잠깐만 너를 붙여야 돼 내가. 내가 붙은 거 아니야? 잠깐만. 야 잠깐만. 야 잠깐만. 야 잠깐만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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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손에다 붙여도 돼. 못생겼어. 못생겼어. 야 넌 이런 꼬에서 붙이는 건지 몰랐어. 이겼어. 너도 아우씨라? 나의 인형! 저는 그냥 물을 맞아버렸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